루이팬디야 예쁜 이모가 우리 루이팬디 우리 단호박죽을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잘 먹네 흥분드렸어 흥분드렸어 올여름 이모 덕분에 우리 루이팬디 거의 잘 이겨내겠어요 기록해보기도 좋고 영양 보충해도 최고네 맛있어? 천천히 먹어 천천히 천천히 드시라구요 그렇게 맛있어? 예쁘신 이모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그렇게 맛있네 아이고 마무리 설거지까지 아주 확실하게 해주시네 다 먹었다 다 먹었어 이제 이제 그만 완전 설거지까지 마무리 이제 나올 것도 없어 원해 원해 원해